안녕하세요 맞아요 이거 빗소리예요 캠핑 중인가 영상 봤는데 맞아 이때 이랬지 와 이랬었구나 하면서 와 되게 춤 진짜 열심히 춘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회사가 안 됐던데? 요기 메림이 나왔다 못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? 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좀 카메라라서 좋아 보이는데 이쁘게 꾸미고 싶었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리려고 뭔가 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뭐 있지? 생각보다 없네 선하트 하트 하트 주문이 되게 많지 않나? 하트도 있고 요 하트도 있고 또 뭐 있지? 생각보다 없네 이거 있고 저도 추억팔이 좀 했습니다 저도 추억팔이 좀 했습니다 네 불멍 보여달라고? 불 뒤에 있는데 불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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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의 계실거에요? 거기? 민망한데요? 비밀인데 술 한잔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좋은 밤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 보이겠지만 진심입니다 멈춘 줄 알았죠? 안 멈췄어요 안녕 See you next ti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